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든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없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돈괴를 맡았던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따르면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살짝 언급되는 첫 번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배를 타고 이리저리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유는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로 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바다 건너편에서 무리들과 함께 만나시게 됩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강론을 펼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열두 명의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가로뉴다는 이것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이곳에서 이 이야기를 남기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려고 하다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자 모두 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제자 열둘만이 남아 있었지만 가로뉴다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로뉴다는 내가 찾던 예수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내가 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찾던 예수가 맞는가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가로뉴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의 돈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다운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다운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가로뉴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 장면에서 가로뉴다는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 2절은 가로뉴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한이 풀어서 다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뉴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은 이러한 움직임을 마귀의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로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가로뉴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책임입니까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설명은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따로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물론 가로뉴다의 발도 닦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로뉴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을 때 가로뉴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결정에 불을 지르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분명하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가로뉴다를 몰고 가셨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지 않았더라면 혹시라도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성경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점차 느껴가고 있었던 즈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류를 부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향한 강한 적대감이 형태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뉴다에게는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로 여겨졌지만 자신의 공개적인 반론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묵살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벅찼던 것 같습니다 섭섭함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닿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떡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 그리고 그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는 순간 유다의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섭섭함 예수님을 향한 그런 상처들 어쩌면 편견들 그와 같은 미움들이 드디어 강한 복수심으로 그를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은 가로뉴다의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서두에서부터 줄곧 말씀하여 왔습니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로뉴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울 만큼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가로뉴다는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빛을 멀리하고 어둠으로 향하여 나간 것입니다 밤으로 그의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가 나가니 보문은 능동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나간 것입니까 흥미롭게도 성경은 가로뉴다가 그것을 떠난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결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타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독서를 퍼부르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가론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을 때 아마도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무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에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에게 무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라고까지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향하여서도 마균이라 한 사람은 마균이라 말씀하신 바가 있고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넘겨줬고 한 사람은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배신자라는 평가를 받은 채 오늘까지 이루고 있고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가른 것입니까?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장면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무한을 당한 후에 향류를 붓던 바로 그 자리에서 무한을 당한 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조각을 받은 후 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가론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받으면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강한 반발심과 분노가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판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라고요? 아마도 그는 강하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들킨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당하자 그는 더욱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한두 번 예수님을 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누구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단 한 번 그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 후에 그가 마음을 정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떡 조각을 주시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앞에서 반발했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어둠을 향해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뿌리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가론 유다가 그렇게 실패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6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하나의 클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곧 영생하는 몸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론 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 속에 흠뻑 젖어 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말씀이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달랐습니다 향유를 붓는 사건 앞에서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는 섭섭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기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과 결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론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을 씻어주셨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찬 생명의 떡을 그리고 그것을 가론 유다에게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 성찬이었습니다 바로 가론 유다는 그 성찬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을 그에게 주시면서 생명의 떡을 그에게 주시면서 네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 생명의 떡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그 떡을 먹고 다시 깨우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이드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창조되고 성내전을 통하여 그 믿음이 확정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그 두 가지 모든 경우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음을 만들어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성찬 앞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1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론 유다가 나간 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론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결단으로 드디어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세상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문시킨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나가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확정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가론 유다로부터 시작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론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지금 그의 운명으로 그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나 고난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그 불신앙이 그러한 기회에 우리를 사이를 뚫고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혹시 어려운 시험에 닥치게 되었을 때 들게 되었을 때 종종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다니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마음 속에 이미 있었던 불신앙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불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불신앙의 생각이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 불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가로뉴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섭섭한 일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이 들어올 자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의 늪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로뉴다, 이 이름은 언제든지 우리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Pro dû에я 도와주 극복 지금